6. 방송 수영신 6. 방송 수영신 7. 방송 수영신 법을 왜 까.. 송편송을 넣게.. 일일이 깠어.. 까놓은거 사오지.. 그러면 싹 깎아부어.. 많이 깎아 내버려.. 일일이 까면 힘든데.. 온갱이 너무 무겁.. 두껍지 않아 반 정도씩 들어가? 이렇게 다 반을 잘랐구나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 이것도 송편에 넣게 울타리콩 넣기 전에 녹아보면 안 되거든 씻어서 지금 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닦아줘 물기를 윗반죽 해야 돼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로 흰떡하고 쑥떡하고 하는 거야? 쑥가루하고 반 정도? 윗반죽 해야 돼 손 뜨겁지 뭐 다른 걸로 섞어 안 돼 익어버렸어 가루가루 그렇게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줘 뒤로 불면 안 되거든 손 안 뜨거워 이게 차니까 물이 더 들어가 이건 주워가면서 해야 돼 이제 반을 더 넣어 반을 반을 더 넣어 가리도 뜨겁고 그러니까 손 조심해야 돼 반죽할 때 장갑 끼고 하지 그랬어 불편한 것 가루가 묻어서 반죽도 안 돼 미지근한 물로 안 하고 완전 뜨거운 물로 하는구나 미지근 물은 반죽이 입반죽이 아니지 이걸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 된다고 뭐야 물 넣으면 떡이 안 맛있어 입에 막 들엉기고 반죽이 힘드네 이게 힘들어 힘을 믿느니껏 해야 되네 이제 두 손으로 또 차려야 돼 사다 먹으려면 아는 게 낫지 떡 안 맛있어 참기름도 바르고 막 해야 돼 맛있어 이제 이래가지고 두 손으로 묻혀야 되겠다 반죽을 잘해야 맛있어 그렇지 쫄깃하고 응 이제 뭉채도 되겠네 이거 자꾸 물만 주다 보면 뭐냐 이거 질어서 떡도 못 만들어 떡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아주 반죽 잘 됐네 이거 뭉치기도 사놔 반죽이 뭐 좋아 응 아 따 반죽 잘 됐네 반죽이 힘드네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햅먹고 왠 사다 먹어 이렇게 반죽을 자른 사람 있어 딱 알맞네 딱 알맞게 됐어 응 아주 적당하게 잘 돼야지 반죽이 잘되면 손에 안 묻어? 응 다 되면 냉장고 살짝 넣어놨다가 이제 또 쑥 쑥가루를 쑥을 섞어놨구나 쑥은 더 많네 2kg 이건 빠른거 있었어 이건 두배네요 뜨거운 물을 한컵을 다 붓고 이거 쑥이 들어가서 이제 해봐야 돼 또 물기가 있나? 쑥은? 쑥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요즘 설보다 추석에는 음식이 훨씬 빨리 상해불어 그러니까 이런것도 반죽해서 냉장고 넣었다가 빚어야지 다 쉬어버려 반죽해놓은거 뜨뜨던거 금방 쉬어버리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이건 다 들어가네 이건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야 돼 음식 한다고 다 물어 놓고 하다보면 음식이 다 쉬어 추석 음식은 한 번에 와버려야지 손님이 자꾸 이틀 3일만에 오면 두 번 세 번 해야 돼 무슨 냄새가 좋다 냄새 좋네 방앗간에서 산 것보다 훨씬 흡수한 고춧가루 쑥 반죽도 다 했네 응 이걸 절반씩 쪼개서 넣어야지 깨하고 이 콩하고 밤을 속으로 넣으려고 설탕을 이정도로 여기다 부어 깨에다가 부어 응 섞어서 응 응 이게 오래되면 녹아 그러니까 조금씩 섞어서 해야 돼 꿀로 한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은 꿀을 여기다 부으면 뭐 질떡해서 안 돼 그치 떡이 안 만들어지겠네 밤에도 설탕 붓고 응 또 이것도 다 설탕을 이렇게 부어주고 부어주고 응 이렇게 섞어주고 응 이것도 이렇게 섞어주고 응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 돼 자꾸 이런 가루를 떠서 이렇게 이제 3개씩 넘은 고물도 돼 응 아 이렇게 설탕만 섞어주면 된 거구나 속이 흰 거부터 흰 거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해 흰 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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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흰 거부터 한참 빚어야 되겠네 한참 빚어 혼자는 이제 처음에는 좀 처음에는 좀 느려 느려 이것도 이제 질이 나면 빨라지지 손이 이거 얼마나 해먹어 싸니 그래 갈수록 이뻐지네 갈수록 이뻐지네 응 질이 나면 이제 이것도 뭐 처음에 하면은 응 더 빨라지지 응 이제 밤 응 응 한 반조각이 있더며 크지? 응 응 이제 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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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끓어 올리면 돼 이제 요즘은 솔잎을 안 넣는다고? 솔잎에 송충이 있다고 약을 치고 산에다 그래가지고 안 왔는데 고춧가루 빚어가지고 위에다 또 올려야 돼 참기름 참기름을 발라줘야 되는구나 참기름 발라줘야지 떡은 맛있어 진짜 참기름 이걸로 하나로 바래요 떡에 참기름을 발라 떡에 참기름을 발라 잘 익었네 쑥 쑥 쑥 쑥 쑥 쑥 쑥 똑같이 쑥 쑥 만져 써야 쫄깃쫄깃이 더 맛있어. 아유 색깔이 이쁘다. 쪄 놓으면 더 이뻐. 조심 뜨거워. 오 이제 쑥떡도 더 다 쪄졌네. 쑥떡이 이쁘네 색깔이. 그래도 더 진해야되는데 쑥을 둘러. 기름이 진짜 백이야. 방앗간에서는 물에다 해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해가지고 흔들어 불거든. 그냥 털어가지고 이걸. 집에서 하니까 이렇게 꼼꼼히 해야지. 참기름을 발라줘. 그러면 안 되는 게. 안 달라볼게요. 향이 그리면 구수해야 맛있어. 달라붙지도 않고 이래 놓으면. 섞어놓으니까 괜찮지. 맛있겠네. 그지? 먹어봐. 맛있겠지? 오 맛있겠다. 우와. 스피컬. 으으으으으으으으으ação. 记cida. 고맙습니다. 아멘